6월이 넘어왔습니다.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 한해입니다. 여름이 오기 전 많은 분들이 포레스타 부동산에 방문하여 무료 상담 받으셨습니다. 그만큼 성남 대장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인기와 저희 포레스타 부동산을 사랑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본론으로 돌아가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전세 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